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시크릿, 위대한 시크릿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알아차림 상태로 머물러라 라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버릴수록 당신은 이 세상에서 결코 막을 수 없는 영원한 힘이 될 것이다 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몇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자랑스러웠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었다 나는 행동의 여왕이었다 그랬으니 내 자신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우주가 내게 끝없이 일을 보내주는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인 알아차림의 상태로 머물기 위해 계속 노력한 덕분에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졌을 뿐 아니라 나서서 행동하고 또 행동하고 언제나 행동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풀렸다 그리고 때때로 일을 하면서도 애쓰지 않아도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삶은 기적이 되었다 하루에 적어도 5분씩 알아차림에 집중해보라 아침에 일어난 직후나 잠들기 직전 혹은 당신에게 적당한 시간이라면 언제든 좋다 당신도 내가 누리는 기적 같은 삶을 간절히 원한다면 더 자주 알아차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하루 단 5분의 노력만으로도 당신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다 그토록 쉽다 꼭 기억하라 이는 알아차림이 되기 위한 훈련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무한한 알아차림 자체이다 이 훈련은 몸과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기 위한 것이다 몸과 마음은 당신이 아니다 알아차림의 상태로 머물러야 계속 이 시크릿 위대한 시크릿을 강조하는 내용이 알아차림 이것이야말로 정말 나 자체라는 것을 지난 시간 계속 이야기했죠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내가 곧 알아차림이란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하는 메시지는 대체 무엇이냐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서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몇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자랑스러웠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었다 나는 행동의 여왕이었다 그랬으니 내 자신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우주가 내게 끝없이 일을 보내주는 것도 당연했다 당연했다 내가 굉장히 나는 행동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쵸? 나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가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 그것을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 쥐고 있는 한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떤 게 주어져 있으면은 나는 나라는 사람은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일부러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막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안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그 믿음을 내려놓고 알아차림의 상태로 머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행동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이것을 지금 하고 싶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 그래야지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사람이야 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인식이 있으면은 내가 인위적으로 막 하려고 한단 말이죠 아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노력을 막 하는 거고 이것은 노력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거라는 거죠 내가 하기 싫어도 뭔가 한다는 거 하려고 한다는 거 이게 노력이잖아요 내가 이걸 막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별로 내키지 않는데 그냥 뭐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 이게 노력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인식에 사로잡혀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떤 사안에 다쳤을 때 그것을 막 행동하려고 할 때 그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때는 그렇고 내가 그렇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알아차림 상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림 상태를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이것을 행동하려고 하는구나 알아차리는 거 이 알아차림 상태에 있어야지만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되죠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막 해야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하네? 내가 지금 유튜브 촬영 하고 싶어 하네? 그럼 알아차리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수월하게 진행되죠 모든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론다버는 하루에 적어도 5분씩 알아차림에 집중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라든지 잠들기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아무 때나 좋아요 밥을 먹고 난 후도 괜찮고요 아무튼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 인식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극적인 변화 정말 내가 진짜 불행한데 정말 앞으로 행복해지고 싶어 이런 변화를 원한다면 더 이 알아차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딱 5분만 하더라도 정말 삶이 달라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아차림 자체가 나라고 했잖아요 나 자신이 알아차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대기간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알아차림이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대기간 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거는 그냥 그 알아차림을 인식하는 거 깨닫는 거 깨닫는 거야 그냥 내가 알아차림이 그 자체구나 라고 깨닫는 거 알아차림이 되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왜 이미 여러분이 알아차림이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 제가 1편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 몸과 내 마음은 도구일 뿐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 얼굴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벌레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내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차림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 그 자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알아차림이 자체이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데리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알아차림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 이걸 아는 거 그거라는 거죠 위대한 시크릿 당신이 극장에서 전쟁, 고난에 관한 영화를 본 뒤에 정말 멋진 영화였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도 한 편의 우주적 영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 모든 것은 그저 꿈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당신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모든 종류의 경험에 대비하라 세상을 꿈으로 바라보는 것은 훌륭한 훈련이며 이는 경고해보는 세상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보는데 재난영화, 전쟁영화를 봐요 총 막 쏘죠 엄청난 태풍이 막 몰아쳐요 그럼 그 당시에는 그 영화에 몰입을 하면은 와 진짜 전쟁 총 쏘는 무섭고 총 맞는 거 정말 끔찍하고 너무 재난적이고 이러잖아요 하지만 영화가 끝이 나고 크레딧이 올라가요 그러면 아 재밌었다 이것만 남잖아요 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슬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괴로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화에 가서 공포영화를 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화가 끝나면은 어떻게 되죠? 아 영화 재밌었다 이러고 모든 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경험들 괴로움들 뭐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모두 영화에서 보는 그 그 사건들 그 이유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전쟁 영화 공포영화 이런 걸 보듯이 우리 삶도 한 편의 영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영화가 끝나면 끝나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괴로운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 힘든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감정일 뿐이에요 괴로운 감정일 뿐이에요 그 감정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를 몰입하면 영화 스토리에 우리가 몰입해서 감정을 느끼잖아요 하지만 그 영화가 내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아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너무 괴로워 이거는 우리가 느낀 감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꿈이라고 인식하고 여러분들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말 모든 종류의 경험들 그게 뭐든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걸 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진짜 힘든 게 아닐 수도 있고요 꿈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산조차 할 수 없는 일들도 내가 지금 빚이 막 1억인데 정말 내가 100억대 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게 시크릿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꿈으로 바라보는 것은 훌륭한 훈련이며 이는 견고해 보이는 세상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정말 내 삶이야 라고 받아들인 순간 그걸 어떻게 해 난 할 수 없어 이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꿈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냥 무려 영화 보듯이 이런 경험에 불과해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현실을 내가 구애받지 않게 되죠 그 현실은 내가 아니고 내가 구애받지 않게 되죠 그 현실은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내가 꿈꾸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꿈으로 바라보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 견고하게 보이는 현실을 무너뜨리는 힘을 주기 때문에 모든 생각은 거짓이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생각이 사지이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생각은 그저 정신적 소음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을 믿으면 그 생각은 현실이 된다 마음은 우리의 육체적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생각 등 우리가 믿는 모든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본성에 가깝기 때문에 해롭지 않다 스트레스와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특히 더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마음은 기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정형화된 패턴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듣고 이에 공감하면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어 그 안에서 길을 잃고 만다 생각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 당신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당신을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당신은 마음이 곧 자신이라고 믿는다 이는 망상이다 수단이 당신을 집어삼킨 것이다 이는 가상현실 게임을 하면서 헤드셋을 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가상현실 세계의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헤드셋을 벗는 순간 그 세계가 진짜가 아님을 깨닫는다 모두 생각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을 믿으면서 머릿속에서 상영되는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에 즉각 사로잡혀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한다 모든 생각은 거짓이다 유일한 진실은 그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 뿐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하죠 수능을 준비하죠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 대학을 못 가면 수능을 망치면 제 일단 인생이 망치는 줄 알았고 인생이 실패자가 되는 줄 알았고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마 모든 대한민국 고3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믿거든요 대학을 못 가면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실패자다 그러니까 막 몇몇 학생들이 그 스트레스 너무 심하니까 그딴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가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수능을 망치면은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라는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삶이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생각은 정신적 소음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론다머니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믿으면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그 생각을 믿으면은 그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면 좋은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망했다 난 실패자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면은 나는 그게 현실이 되는 거죠 내가 진짜 대학을 못 가게 되면은 나는 인생 실패자라고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저는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죠 나는 인생 실패자야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나고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평생 살아가겠죠 제가 진짜 인생 실패자인지 나고자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생각이 현실이 돼서 나스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진짜 그때부터는 나고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유치적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 원하거나 원하지 않은 생각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 인식 자체는 사실 객관적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팩트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긍정적인 생각은 좋아요 왜? 우리에게 별로 해가 되진 않거든요 우리 삶에 피해를 주거나 나쁘게 양을 미치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삶에 해를 끼칩니다 해롭습니다 좋지 않아요 스트레스와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그 스트레스와 괴로움이 되면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특히 더 알아차려야 돼요 왜? 생각과 나는 동일시가 안 되니까 동일한 게 아니니까 내가 생각이 아니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수능을 망쳐가지고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낙오자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생각에 나를 동일시해버리면 나는 실패하자야 성공하지 못했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역시 나는 실패라서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알아차리는 거죠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 낙오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의 생각일 뿐이야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그렇게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내가 지금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나를 거리두게 하는 거예요 동일시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아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실패자요? 아니죠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 거죠 그거를 깨닫는 거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 그 생각과 나를 일치시키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듣고 우리가 공감하고 정말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빠져들어서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알아차려야 돼요 이건 내가 아니다 지금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마음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곧 나다 근데 여기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수단이 당신을 집어삼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은 내 삶을 살아간 수단이라고 말했죠 1편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했어요 가상현실 게임을 하는 거예요 헤드슛을 끼고 그러면서 가상현실 게임에 막 몰입해서 정말 이게 현실인 것처럼 막 인식하고 게임을 즐긴단 말이죠 근데 헤드슛을 딱 벗는 순간 우리는 알죠 이게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그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지 여러분의 마음이지 현실이 아니고 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를 일치시키지 말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로운 이유는 결국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빠져버려가지고 그게 정말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할 에너지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일 뿐이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다 라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은 거짓이다 유일한 진실은 그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아를 믿지 말라 마음에는 잘못이 없다 다만 마음이 맞는 부정적인 생각을 믿을 때 문제가 시작된다 걱정을 느낀다면 걱정스러운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의심이 든다면 의심스러운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하고 화가 나고 낙담하고 두렵고 실망하고 짜증이 나고 성급해지고 복수심에 불타고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든 그건 모두 당신이 그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그 생각을 믿으면서 그 감정에 매달려 있으면 마음은 똑같은 것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 우울한 감정은 우울한 생각을 더 만들고 주변 사람이나 상황, 사건을 우울한 관점으로 보면서 당신을 더 우울하게 만들 것이다 악순환이다 생각은 모식 교활하고 영리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 모든 것을 왜곡한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생각 이것을 믿으시면 안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걱정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의 걱정스러운 그 생각을 믿기 때문이에요 어? 내 인생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걱정을 하면은 그 생각을 믿어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서 안돼 그럼 그 생각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의심이 든다면 의심스러운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의심해요 어?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의심을 믿는 순간 내 남자친구와 내 여자친구가 정말 다른 사람 만나고 있다고 믿겠죠? 믿으면은 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행동을 모두 다 그렇게 보게 돼요 어? 이거 다른 사람 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다른 사람, 다른 여자친구가 생겨서 이런 거 아니야?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자체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믿은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거기에 집착 같은 형태로 아주 결첩이 돼요 삶하고 그래서 여기서 론다번이 얘기합니다 마음은 잘못이 없다 마음을 믿을 때 특히 부정적인 마음을 믿을 때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화가 난다 낙담하고 두렵다 실망하고 짜증이 난다 이것은 그 감정, 그 마음을 여러 놈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대학을 예를 들었죠? 제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아 짜증난다 진짜 정말 화가 나 대학에 떨어진 거는 정말 내 잘못이고 내가 정말 멍청해서 그런 거야 라고 믿어버리면은 그럼 정말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내게 부정적인 감정이 되고 부정적인 사실로 인식돼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거죠 똑같이 대학에 떨어진 상황인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경험을 했다 어찌 대학에 떨어진다고 해도 내 삶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게 대학에 떨어진 거는 오히려 삶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밑거름이 되고 아주 훌륭한 경험 실패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과 마음을 믿는다는 데 있어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도 이것을 한 단계 떨어져서 인식할 수 있고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믿으면서 그 감정이 매달려 있으면은 마음은 계속 계속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빠져버리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생긴 거죠 그래서 우울한 관점이나 뭔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게 계속 꼬리를 꼬리를 물어가지고 계속 점점 점점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만들고 점점 그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가 이 부정적인 감정과 나는 다른 존재이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정말 교활하고 영리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왜곡해서 만들어버려요 내가 어떤 것을 한번 음모론 같은 걸 빠져버리면은 모든 사건에서 의심하고 음모론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모두 봅니다 모든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해서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이 현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말 무섭고 그렇게 정말 힘이 세고 정말 영리하고 교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됩니다 수단으로 정말 이 생각과 마음을 잘 다룰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삶을 우리 마음껏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위대한 시크릿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제가 내일 또 세 번째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세 번째에서 위대한 시크릿에 대해서 미처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위대한 시크릿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인식하시고 위대한 시크릿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